내 삶이 고달플 때 사모음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영광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생이 힘이 들고 내 삶이 고달플 때 사모하며 나아오네 흔내로운 영광교회 나를 만나 주셨던 나를 고쳐주었던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고쳐주었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믿게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던지리라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공로와 죽게 외신이 오 주여 들어주소서 내 주여 도와주소서 내 삶이 흔들릴 때 내 믿음 약해질 때도 사모하며 나오네 사모하며 나오네 은혜로운 영광교회 사모하며 나오네 내 사랑 예수님께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박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박수 영광